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이토록 친절한 행정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은 부크크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 전자책을 선호하시는 분은 크몽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동영상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행정부가 법을 만들기도 하죠. 행정부가 만든 법령을 행정입법이라고 부릅니다. 행정부가 법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러려면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입법부보다 행정부가 더 전문성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행정부의 공무원은 계속 같은 직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근무하지만,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주기적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업무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일반적인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전문성이 뛰어날 겁니다. 행정입법에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규명령입니다. 법규명령이라는 건 법률을 구체화시키는 행정입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법규명령은 상위법률인 법률의 위임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상위법령인 법률이 하위법령인 법규명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걸 숙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법규명령의 가장 큰 특징은 대외적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있고 법규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법규명령에 관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5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질병에 걸린 동물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제5조만 봐서는 어떤 동물을 판매해서는 안 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질병에 걸리는 동물을 판매해서는 안 되는지는 식품위생법이 아니라 그 하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4조를 보면 제5조에서 말하는 질병이라는 건 리스테리아병, 설문의라병 이런 법이 병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이라는 법률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바로 법규명령인 겁니다. 이어서 행정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마다 각기 다르게 일을 처리하면 행정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에 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은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게 바라는 추상적 규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가장 큰 차이는 대외적 구속력 여부입니다.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법규성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행정규칙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도 있도록 만든 법이 독정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줄여서 공정거래법이라고 부르는 법입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특정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런데 무엇이 부당한 지원 행위인가에 대해서는 공무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공무원은 부당한 지원 행위라고 판단하지만 다른 공무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 행위의 심사지침이라는 행정규칙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운영에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거다라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조직 내부에서 통일적 행정을 하기 위한 사무의 처리 기준이 바로 행정규칙인 것이죠.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식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형식과 내용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형식으로 구분하는 게 간편합니다. 법규명령은 무슨 무슨 법 시행령 또는 무슨 무슨 법 시행규칙 이렇게 끝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령은 다른 말로 대통령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행규칙은 총리령, 부령 형식을 가지고 있죠. 이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슨 무슨 법 시행규칙이라고 하면 행정규칙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행규칙은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규명령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규칙은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형식이 매우 다양한 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법규명령이 아니면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무리는 아니죠. 내용상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가장 큰 차이는 법규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규성이라는 건 행정작용이 미법한지 적법한지를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법규성이 있다는 건 반드시 따라야 되는 법이라는 의미고, 법규성이 없다는 건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인 거죠. 법규성은 대외적 구속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외적 구속력이라는 건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힘을 말하는데요. 법규성이 있으면 국민도 법규성이 있는 법규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도 마찬가지인데요. 행정작용이 적법한지, 위법한지를 판단할 때 반드시 그 법규범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재판규범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행정입법이 법규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규명령은 그 이름에 법규가 들어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법규성이 있습니다. 법규명령은 법률을 보충하거나 상세화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거의 법률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규명령은 법규성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고 재판규범성도 인정됩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법규명령을 준수했다면 적법한 행정행위이고 반대로 법규명령을 위반했다면 위법한 행정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행정규칙은 다릅니다.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는데요. 원래 행정규칙이라는 건 그 특징이 행정부 내부의 통일적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한 내부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행정규칙은 법규성 및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재판규범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규칙을 준수했다고 해서 반드시 적법한 건 아니고 위법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행정규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반드시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고 적법할 수도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법규명령은 적법 위법을 가릴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법이지만 행정규칙은 적법 위법 여부를 가릴 때 하나의 참고자료 정도로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관련 판례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급 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 처리 지침이나 법령의 해석, 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이 부분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서분이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적법한지 아닌지를 가리는 기준은 뭘까요? 그 뒷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서분이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모두 행정입법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행정입법이란 건 행정부가 만든 법으로서 행정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규명령은 무슨 무슨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형태를 띄고 있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규칙은 훈령, 고시, 지침, 예규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 행정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행규칙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법규명령이라는 걸 헷갈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법규명령은 국민 법원에 대해서 규범으로 작용합니다. 법규성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행정규칙은 행정부 내부의 규범으로서 법규성과 대외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erve you and the future and the future of lavoro Mark Giles 자극 большTV 아 mine